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치 집 잘 보고있어 지지말고 아이 이뻐 나 꿀터기 데려왔어 안복이 없었어 어디갔어? 아프다 우리의 밥 아 춥다 언니는 강릉콩? 완두콩? 응 난 완전 좋아해 이거 완두콩 있어 이렇게 해서 간식 귀여워 이거 뭐야 얘네 봐 작은 게 더 귀여운 거 같지 않아? 작은 애가 더 귀여운 거 같아 큰 애가 더 귀여운 거 같아 소염 정리 좀 다른 친구 좀 너무 억울하게 생겨둬 나는 장아저도 좋아해 근데 발빵은 닭이 핑크야. 아, 수영이. 아니, 수영이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수영이 너무 귀여워. 이거 예뻐. 내가 예뻐서 본 거 25만 원이야. 아니, 갑자기 안 좋아. 25만 원. 나 이거 써야 돼. 선물 한 같이 생겼냐? 그치, 예쁘지? 가격 책이 2천 원밖에 안 좋아. 얘도 너무 작아. 근데 이거 있으니까 예쁘다. 어, 가위. 이거 너무 예뻐. 그치, 바구니로 쓰기보다. 그치, 바구니로 쓰기보다. 근데 예뻐. 이거 향도 좋아. 그러니까, 향도 나네. 이 향이 너무 좋지 않아? 응? 저 높은 거. 응. 내가 보는 거, 예쁜 거 다 10만 원이야. 나 할거 같아. 그러니까. 예쁘지? 물김치 맛있지 않아? 이거 이쁘다. 4천원이야. 이거 이쁘다. 4천원이야.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여기에 꿀떡이 태워서 끌고 다닐까? 안 들어가. 너무 예뻐. 다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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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복떡이 공사했구나. 복떡아. 복떡이 공사하고 있네. 고래기. 이거 뭐냐면. 이모가 이거 꿀떡이 사줬어. 엄마가 보여줄게. 잠깐만. 그래서 우리 꿀떡이 한번 킁했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봐. 이거 뭔지 보여줄까? 이거 이모가 꿀떡이 사줬어. 얘 찰떡이야. 찰떡이. 이거 뭐야? 귀여워. 얘 누구야? 얘 찰떡이야. 찰떡이. 귀여워. 그렇다. 얘 찰떡이야. 엄마. 엄마보다 찰떡이가 좋았죠? 얘 뭐야? 얘 뭐야? 그리고 얘 찰떡이야. 이모같이 꿀떡이 주라고. 얘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아하네. 물고 갈거야? 안녕 나 찰떡이야. 그랬다가 엄마 찰떡이 데려왔어. 잘 있었어. 오늘 밖에 사다리까지 있고 복도가 엉망이던데? 귀여워. 이거 별로야 좋아? 찰떡이 어때 찰떡이. 찰떡이요. 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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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자. 어머머. 그만마. 아이고 엄마야. 그랬죠? 잘 있었어. 이모야. 찰떡. 찰떡. 얘 좋아? 히히히히히. 엎드려봐. 아 어떻게 해봐 하이 어구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누가 뭐 그랬죠? 누가 그랬죠? 너가 거기 있으면 어떡해 꿀터다 그래서 제가 사온 거는 우리 강아지가 이 야채 탈수기 예전부터 되게 사고 싶었는데 언니 꿀떡아 잠깐만 내 거야 야채 탈수기 이거 나중에 지금 집에 야채가 없어서 이렇게 흰색이라 깔끔해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야채를 넣고 또 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야채가 없어 이렇게 물기를 빼는 거야 소리 들려? 얘는 그냥 집게인데 두 개 들은 건데 언니랑 하나씩 나눠 가져왔어요 작아서 가볍게 쓰기 좋고 강아지가 되게 작아서 가볍게 쓰기 좋고 이렇게 안 쓸 때 보관할 때 이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보관이 불편한데 이런 고리가 그리고 갑자기 샤워볼 이거 3개에 3,500원이었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샤워볼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조금 더 크면 좋을 거 같긴 하지만 뭔가 ASMR 이런 거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게 아 이거 향을 영상에 담을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이 나무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게 뭐 좀 다른 게 섞여서 달달한 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향이 부스러기 나온다 이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좀 깔고 저기요 강아지 씨 아이고 이거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 얘 때문에 안 보이잖아 이 집에 그냥 동그란 볼을 사오고 싶었는데 그냥 집에 잠깐만 주로 가봐 집에 이런 화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부어두려고 해요 파트로 가려나? 좀 안 예뻐 예쁜 거 다 봤어? 알았어 다 봤어 이 쿠키박스에다가 남은 애를 넣어서 신발장에 뭐가 그렇게 이쁘게 쳐다보고 있어? 이거 이제 엄마 춰야 돼 끌떡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끌떡아 끌떡아 찰떡이 어딨어 어? 끌떡아 찰떡이 어딨어 어? 오! 맞았어 끌떡아 찰떡이 어딨지? 옳지 귀여워 아우 잘했어 이거 찰떡이 귀도 있어 끌떡이처럼 길거리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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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찰떡이 괜찮은 거 같아? 응? 아잉 찰떡이 괜찮은 거 같아?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굴뚝 찾아. 찾아 찾아. 어디갔어. 여기 있잖아. 꼬꼬.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힘들어. 줄을 짧은 거 하고 왔네. 여기 번화가 지날 때 안전하려고. 그래도 괜찮아. 잠깐만.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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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얘 다 열매가. 이거 뭐. 배실 같은 거 막 떨어져있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왕. 아, 귀여워. 귀여워. 그래, 가자. 어우, 거기 너무 예뻤지? 여기 다 굴러왔어? 슬슬이 이렇게 계속 굴러다니네? 여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되게 삐려와 섭하네. 끌다가 진짜... 아휴, 너 뭐래? 어떡하냐, 또. 아휴, 재밌어. 아휴, 재밌어. 이것도 빨아야겠다. 어어. 아휴, 아휴, 미끄러워. 야, 너 발레 샴푸 해야겠는데? 어떡해, 노래졌다. 이왕 노래진 거. 아휴, 아휴. 엄청 깊다. 발만 누렸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어머나. 아휴, 너무 재밌다. 너무 반갑지? 나 계속 굴러 다니고 있어, 기분 좋아. 너네 여기 너무 예쁘다, 프리. 형아, 놀지? 넌 어디서 왔니? 너무 예쁘다. 아, 아하하. 너무 기분 좋지? 여기 여기 단지 돌아다닐 때는 거의 다 약간 짖는 친구들 밖에 못 만나가지고 어 어 핸다 너도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워 너 둘이 잘 만난다 아이 귀여워 줄도 건너뛰었어 어구 어구 오늘 엄마 짧은 줄 했는데 신났어 몰라 놀아 둘이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글떡아 너 이거 얼굴이 이렇게 더러워졌어? 친구 같지 이제? 아이구 아이구 더워 물도 다 마셨어 친구랑 나만 먹어서 우리 또 가자 귀여워 물고기다 꿀터가 너 계단 안 불편하구나 근데 좀만 기다려줘 내가 느려 계단 오고 싶었어? 다음 보니까 비가 엄청 떨어진다 옳지 귀여워 아이 잠깐만 기다리고 아이 이게 뭐야 옹가기가 나왔네 아이 부끄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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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여기 바람 많이 분다 thee taught ohh 으 ㅇ 아 오는거야 제가 이거 이거를 따라왔더니 첵스를 왔다 이건 내꺼야 귀여워 이거 꿀떡이가 되게 좋아하는건데 고 위드테일 제품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 먹는 에너지받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고 좀 딱딱하게 나왔어서 주기가 애매했었어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쪼개졌어서 근데 이렇게 가져가지마 안돼 안돼 이렇게 트닛 모양으로 어머 하나 먹을래? 이거 쪼개줘야겠다 이거 밥에 섞어주려고 밥에 좀 섞어 쪼글떡이 오메가 이렇게 꼭 가리고 잘라야 돼요 안그러면 얼굴에 튈 수도 있어요 이거 오메가 오일을 아까 보니까 유산균 그때 이거 먹이기 시작해서 지금 한 꽤 먹고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얘네가 이렇게 집에서 하나씩 가면 얼마나 좋아 꿀떡이는 그동안은 세 종류 먹여 봤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줬어요 너무 안 먹어서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지금 입맛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유산균도 요즘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음료에 원하는 레 mamy 오일을 키워들라 으음 음료 ㄹㄹㄹㄹㄹㅹ 이쁜딸 이쁘 아까 또 이러고 자 여기 손을 왜 잡고 그러고 있어 엄마 어떻게 가니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귀여워 구석에서 그러고 있어 여기 앉아 있는 거 처음인데 엄마가 갔다 와야 돼 딸야 엄마 가방 좀 메고 귀여워라 엄마 갔다 올게 예쁘다 잘했어 여기 냠냠이 많이 넣어 여기 냠냠이 많이 넣었어 조금만 봐. 아이치 잘 있었어. 잠깐만 이거 내. 어구구구 조심해. 어 이거 봐. 엄마 밥. 어이. 어구 오래 있었지. 미안해. 어이 힘들다. 아이 힘들다. 신났어.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꿀터 엄마 아침 백바람 붙어 그치. 아이 저거는 멈췄네 자꾸. 자꾸 멈춰. 엄마 이렇게 옷도 두고 갔지. 귀여워. 잘했죠. 이거 얌얌이도 잘했죠. 개수났어. 내가 더 신났나. 엄마 꿀떼 보고 싶었죠. 꿀떼. 엄마 가방도 못 내려놨네. 어구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누가 이렇게 잘했어 누가. 누가. 응. 아구 아구 그랬죠. 잘 있었어. 진정 좀 됐어. 응. 진정이 크게 안 돼. 엄마 와가지고 헥헥 거려. 너 잘 쉬는 거 엄마 다 봤어. 응. 그니까 엄마 하울링 할 뻔 했어. 너 보고 싶어가지고. 응? 너 떨어지겠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는. 떨어지겠는데. 이거 보이나? 여기. 보이나 이거? 다 컸네 이제 엄마 보고 싶었어? 이게 무슨 자세야? 좀 불편해 보이는데? 오늘 오래 혼자 있었지? 잘했지 잘했어 엄마 밥 씻겠다 오늘 옷 갈아입고 밥 먹을까? 아 이거 무슨 자세야? 꿀떡이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 이야 맛있겠다 삼겹살 카레에 소세지를 추가했어요 이거 꿀떡이 꿀떡 옳지 엄마 밥 먹을게 이야 아 이거 재밌어 그렇게 쿨하게 다 팠어 오늘? 그렇지 오케이 하필 히히히히히 하필 하필 아핫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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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대기 부렸어 방금 가자 애기 신났어 가자 이거 밤에 아무도 없지 자꾸 신났어 잘 놀았다 어휴 귀여워 알지 여기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오늘 지금 안 먹어? 운동장에서 엄청 뛰고 왔는데 꿀떡아 안 먹어 꿀떡 좋아하는 야옹이 갔어? 야옹이가? 컴온 꿀떡이냐옹이 너무 귀여워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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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했어 옳지 금방금방 하네 옳지 예뻐 너 발 보여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제가 락피쉬 언더웨어 제품인데 뭔가 이렇게 이런게 많이 묻어있네 스카프에요 스카프 이게 삼각형 모양의 스카프인데 산책할 때 산책할 때 뒷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뒷목만 뒷목만 새까맣거든요 너무 타서 작년까진 그냥 다녔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에 둘을 무언가를 찾다가 얘를 구매했어요 이게 바로 떨어졌네요 새 건데 귀여워 꿀떡이 똘똘으메 이건 뭐야 머리에 묶었더니 고장 났네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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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